고개 숙일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나다고 그러고 목소리만 크다는 얘기거든 그럼 실속은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고 중간에서만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럼 앞장 쓰려면 확실하게 앞장을 쓴다든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뒷감당 못할 거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원 씨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 번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제가 이번에 사주를 사주만 한번 드려볼게요 사주만 듣고 어떤 분일 것 같은지 정말 심점으로 느껴지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을 또 사주로 갖고 와서 그래 1973년생 이시구요 뭐 이렇게 시끄러지게니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동서사박에 분주하게 많이 다니는데 실속이 없네 내가 내다 하고 양쪽에다가 누구만 따나 이 뻥 집어넣고 내가 내다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고개도 좀 숙일 줄 알고 이래야지 되거든요 근데 하늘 높은 줄만 알아 땅 넓은 줄은 몰라 이거는 할머니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고개 숙일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나다고 그러고 목소리만 크다는 얘기거든 그럼 실속은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고 중간에서만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럼 앞장 쓰려면 확실하게 앞장을 쓴다든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뒷감당 못 할 거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 사주를 보고 그러면 무슨 정치권에 있는 사람 같아 나라에 대한 노법을 먹는 사주인데 내가 올라가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 뭐 이런 사람 사주를 갖고 와서 그래 쉽게 해서 주변에 보고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내가 내다고 그러는 사람이거든 그렇지만 만인을 갖다가 다 이어 품을 수 있는 일은 저희가 돼야지 되는데 누구 하나 뭐를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하나를 가지고 꼬리를 물고 큰소리 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거야 만일에 정치 계통으로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길게 못 가 길게 못 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길게 못 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 그렇지 지금 하도 정치를 하면 골머리가 아프고 테레비도 안 보지만 그 정도로 정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단합도 잘 안 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기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하고 그러는데 좀 믿는 백이 있어서 더 그런다 이렇게 나와 이 사람이 누구의 결례를 잡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려놓을 땐 좀 내려놓고 그래야지 되거든 자기 위치를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좌우를 흔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선후배 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을 따른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야 그만해라 하면서 따돗거리는 선배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근데 내가 중심이 너무 강력하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 그리고 산대성이고 어느 사람을 딛고 올라가서 내가 출세 잃었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 근데 지금 시끄러워 자꾸 주변에 이어 이 사람이 믿고 가는 사람이 시끄럽다는 얘기야 시끄러워서 이 사람도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으니 내 중심을 잘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분이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에요? 그렇지 위기가 이제 5월보다도 내년이 더 시박하지 올해는 그냥 시끌시끌하면서 넘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주변이 시끄러워 주변이 지금 많이 시끄러워요? 많이 시끄러워 이 사람이 뭐 지금 시끄러운 게 아니야 요게 이제 시끄러운 게 지금 4월 달에서부터 시끄럽거든 4월 5월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데 지금 점점점점 더 이렇게 주춤해져야지 되는데 식을 줄은 모르고 자꾸 이상하게 말이 많고 논란이 많아 논란이 많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좀 조아려갖고 고개를 낮춰서 이 힘든 고개를 넘어가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나와요 너무 네 마음만 믿고 네 백장으로만 이 놈아 튕기지 마라 지금 이러거든 너무 고개를 빡빡이 들고 있다 그런 고연이잖아 어 고개를 숙을 줄은 모른다 내가 내다 자기만이 제일 위인 줄 알고서는 그런다는 얘기야 근데 뭐 정치한 사람들 다 그렇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나이가 있잖아 그치?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저기하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 너무 앞서가지 말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 이런 사람이 한자락 해먹어도 크게 해먹는 건데 과연 이제 어떤 사람하고 소를 잡아서 내가 올라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야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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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